한글자막 by 한효정 잘 사역을 감당했습니다 특별히 성도님들께서 많은 사랑과 중보기도 때문에 사역을 잘 감당할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제가 9월 24일날 인사를 오후에 뵐 때 드렸었거든요 앞으로도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목회자가 될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쉴만한 물가라는 말씀을 가지고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에도 쉴만한 물가라는 방이 있습니다 여러분 아십니까? 우리 어르신들이 쉴 수 있는 또 예배하면서 예배하기 전에 그 공간에서 쉴 수 있는 공간이 있습니다 레크레이션도 하고 또 평안히 쉴 수 있는 공간이 있습니다 여러분 쉴만한 물가라고 하면 어떤 그림이 떠올리시나요? 제가 그림을 준비했는데 깜빡 놓지 않아가지고 어쨌든 어떤 그림이 떠올리시나요? 에덴 동산과 같은 그림을 떠올릴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삶에 풍요롭고 풍성하고 안전하고 든든한 그런 상태를 떠올리게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삶 가운데 이 삶에 평온하고 기쁨이 있고 그런 모든 것들이 풍족한 삶을 살아가는 것을 말합니다 그런데 우리 삶 속에서 이렇게 그런 풍성하고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려면 우리 삶 가운데는 반드시 쉼이라는 것이 있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삶에는 이 쉼이라는 것이 참 중요합니다 쉼이 없으면 지치고 쓰러지고 맙니다 그리고 또 다른 일을 할 수 있는 이 원동력까지도 잃고 잃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쉼이라는 것이 우리 삶 속에서 정말 회복하고 또 충전하는 것을 의미하는데요 우리가 쉼을 누리지 못하면 계속되어진 이 피로 누적으로 삶이 더 무거워지고 스트레스로 이어지기 때문에 우리는 반드시 쉼이라는 것을 통해서 우리가 평안을 누릴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의 말씀에 이 다잇은 사실 쉼과 평안을 누리지 못하는 참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이 사흘 왕에게 쫓기기도 하고 아무 마음에 들 것도 없는 이 도망자의 삶을 살면서 두려움 그 자체였습니다 언제 죽을지 모르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나 다잇은 그같이 힘들고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도 믿음을 잃지 않고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라는 표현을 통해서 목자이신 그 하나님께 나를 인도하실 것이라는 그 확신과 믿음을 가지고 또한 나를 굳건하게 세워주실 것이라는 확실한 약속을 믿고 또한 나를 공급해 주실 것이라는 것을 믿고 또한 나의 하나님께서 나를 보호해 주실 것이라는 그 사실을 굳게 믿고 있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한번 다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절 말씀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왜 부족함이 없을까요? 반드시 이 목자는 좋은 길로 인도하기 때문입니다 이 양은 목자가 있을 때 평안하고 잠을 잘 잘 수 있습니다 안심할 수 있습니다 염려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분명히 이 목자가 나를 지켜주실 거라는 분명한 확신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삶 속에서 세상에 주는 풍성함, 안전함 이런 것일 수도 있지만 이 하나님이 주시는 이 평안은 세상에 주는 평안이 아닙니다 그 평안보다 보이지 않는 영원한 하나님의 주시는 은혜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나를 지켜주시고 나를 이끄시고 주 안에서 항상 오른길로 인도하신다라는 그런 확신과 믿음을 통하여 신뢰하는 그 믿음을 통하여 나아가는 줄 믿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이 다이슨 자신의 삶이 어렵고 고난이 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나를 인도하시는 목자라는 것을 신뢰하며 믿음을 잃지 않은 모습을 보고 있습니다 또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 분이라는 것을 확신하며 신뢰하고 있었습니다 이 다이슨은 어떻게 그렇게 하나님을 신뢰하고 있었을까요? 다이슨은 하나님께서 분명히 나를 인도하시고 보호하실 것이라는 확실한 믿음과 피로를 채워주실 것이라는 것을 믿었기 때문입니다 다이슨은요 어릴 때 목동이었습니다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그 늑대와 이리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보호하시고 이 양대를 돌보는 이 목자의 심정으로 그 양을 지을 때 하나님이 지켜주신다는 것을 믿고 믿었기 때문입니다 심지어 골리아과의 이 전투에서도 사자와 곰에서도 건져 내셨은 즉 여호와의 이름으로 의지하며 나갔던 사람이 바로 다이슨입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나를 버리지 않을 것이다 라는 믿음이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나를 선한 길로 반드시 인도하실 것을 믿으십니까? 우리는 반드시 확신을 가져야 합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를 실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 분입니다 하나님은 선한 목자이시고 우리를 푸른 초장으로 인도하시며 우리가 잘되기를 원하시는 분입니다 우리가 행복한 삶을 살기 원하시는 분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실만한 물가로 인도하시고 우리에게 생명을 공급하시는 분입니다 그것은 바로 이 십자가로 이루신 하나님의 사랑이고 예수의 피로 이루신 평안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께서 반드시 실만한 물가로 인도하시고 자신의 양을 반드시 책임지시는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런 질문을 드려보겠습니다 오늘 우리의 목자는 누구이십니까? 진짜 나의 목자는 예수님이 맞으십니까? 목자 되신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푸른 초장으로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이 나의 진정한 목자가 맞으십니까? 만약에 우리가 염소라면 그 목자는 하나님은 우리를 실만한 물가로 인도하지 않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목자와 양이 관계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다윗이 이렇게 고백했던 것은 여호와는 나의 목자신이 이렇게 고백했던 것은 바로 하나님과 자신의 관계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온전한 관계가 있었기 때문에 그렇게 다윗은 고백할 수 있었습니다 정말 다윗의 상황이 실만한 물가로 인도하는 상황이었을까요? 푸른 초장이었을까요? 아닙니다 광야의 삶이었습니다 그러나 이 여호와는 나의 목자신이라는 것은 관계적인 표현입니다 여호와가 나의 목자가 되어주셔야 됩니다 여호와가 아니면 나는 살아갈 수 없습니다 그 간절한 믿음입니다 그 믿음과 신뢰를 통하여 그 두려움과 어려움 가운데 하나님이 나를 인도하시고 나의 생명이 되시는 온전한 하나님이라는 것을 굳건한 믿음을 가져야 되는 줄 믿습니다 지금 우리의 상황이 풀리지 않고 지금 우리의 상황이 막혔고 지금 당장 보이지 않는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우리를 인도하실 것입니다 우리는 그 확실한 믿음을 가지고 나가야 되는 줄 믿습니다 제 짧은 인생 가운데 짧지만 인생을 살아가면서 많은 어려움과 혼란과 고난 속에서도 짧지만요 그 가운데 하나님은 인도하시고 뒤돌아보면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셨고 나를 인도하셨고 결국 하나님이 도와주셨구나 지난 날을 되돌아보면 너무 어렵고 고단하고 정말 이길 힘이 없었고 정말 피하고 싶었고 돌아가고 싶었고 그냥 포기하고 싶었던 나의 인생 가운데 뒤돌아보면 하나님은 그 가운데서도 인도하시는 하나님이셨다는 것을 우리는 깨닫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하나님의 양이라면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를 실만한 물가로 인도하시고 선한 목자 되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생명을 공급해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올바로 되어 있다면 반드시 하나님은 우리에게 실만한 물가로 인도하실 것입니다 다이슨은 양치는 소년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양을 칠 때 곰이나 늑대가 올 때 생명을 걸고 이 막대기와 지팡이 그리고 몰매돌로 이 양들을 지켜냈습니다 이 양들을 좋은 풀과 좋은 먹이를 먹이려고 골짜기를 항상 인도했던 사람이에요 한 마리도 잃어버리지 않고 풍성하게 이 양들을 인도했던 목동의 삶 다이슨이었습니다 이 양과의 목자의 관계를 잘 알고 있었던 이 다이슨은 이처럼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나를 이끌어주시고 영원한 하나님은 나를 구원하실 것이라는 그 굳건한 믿음을 가지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이 목자와 양의 관계는 영원한 관계입니다 이 철저한 목자의 삶을 알고 있는 이 다이슨 나의 앞길이 막히고 내 삶이 답답하고 억울하고 두렵고 지금 풀리지 않는다 할지라도 여호와는 나의 목자신이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이렇게 고백하며 하나님은 나의 생명이십니다 나의 구원이십니다 하며 하나님을 의지하며 나가고 있습니다 의지하며 나갔습니다 여러분 우리 지금 우리 상황이 어렵고 고난이 있다 할지라도 우리를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 나의 죄와 허물을 위하여서 십자가에서 피 흘리시고 구원하신 그 은혜 그 은혜 속에서 우리 삶 가운데 어려움이 찾아오고 고난이 오고 그런 삶 가운데서도 해결하려 될 문제들이 산더미같이 있다 할지라도 여러분 여호와는 나의 목자이십니까? 지금 내 문제가 답답해서 앞길이 막혀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이 상황 가운데 여호와는 나의 목자신이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으십니까? 우리를 인도하시는 하나님은 진정으로 좋은 길로 인도하시는 분이라는 것을 확신하며 살아가고 있습니까? 오늘 우리는 예수님을 따라서 예수님이 가셨던 그 십자기를 따라서 우린 인도함을 받고 그 언약병생이 되어서 하나님의 말씀 안에 살며 죄에서 자유를 누리며 우리 하나님의 평안에서 기쁨과 감사를 누려야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결국 하나님의 주시는 은혜와 소망은 무엇입니까?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나를 구원하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나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잘 믿었는데 질병이 올 수도 있습니다 재정에 문제가 올 수도 있어요 삶에 문제가 있어요 그래도 그럼에도 주님은 나의 목자 되시고 나를 인도하시는 분이라는 것을 확신하고 있는가입니다 우리 삶 가운데 진정한 안식과 쉼과 만족을 가져다줄 수 있는 이 유일하신 여호와 하나님 선한 목자 되신 예수님을 의지하며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가입니다 우리가 이 세상을 추구하고 세상에 있는 그 모든 것들을 바라보고 나가고 있지만 우리의 영혼을 갈급함을 채워주시고 우리의 피로를 채워주시는 그 하나님 선한 목자 되신 그 예수님을 따라서 우리는 따라 살아가야 되는 줄 믿습니다 이 다이세 삶은 사월에게 쫓기는 이 도망자 인생 절망 가운데 두려움이 가득한 인생 가운데 어디를 바라봐도 소망이 없는 그 삶 가운데 하나님은 나의 구원이십니다 나의 요새이십니다 우리를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을 인도하시는 분이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죄를 위하여 대신 죽으시고 사망원세를 이기시고 고단한 우리 인생 가운데 지금 당장 해결하지 못하는 이 문제 가운데 우리는 끝까지 신뢰하며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을 의지하며 나가며 소망해야 되는 줄 믿습니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서 발표한 자료가 있습니다 지난해 연말에 우리나라에서 정신적으로 고통으로 병원에 찾은 환자 수만 170만 명이 넘는다고 합니다 그 중에 50만 명이 우울증을 앓고 있고 35만 명이 불안장애 13만 명이 수면 장애를 고통당하고 있다고 합니다 병원을 찾는 숫자만 이 정도인데 더 많은 알지 못하는 정신적으로 고통받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겠습니까 이런 고통을 당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바로 불안해서 그런 거 아닙니까 내게 닥친 이 고난, 이 어려움, 이곳이 잘 안 될 것 같은 실패할 것 같은, 내 삶이 무너질 것 같은 그 불안함 때문입니다 그러나 이 불안함 속에서도 절대적인 인도자 우리를 구원하신 천지를 창조하시고 이 역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 선한 목자 되시는 그 예수님 그 예수님을 의지하며 우리가 나아가야 되는 줄 믿습니다 우리 3절 말씀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 도다 아멘 쉴만한 물가에서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 분입니다 여러분 광야에서 가장 중요한 게 무엇일까요 돈일까요 먹을 것일까요 먹을 것도 참 중요하죠 그런데 광야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요 바로 물입니다 우리 삶에서 가장 필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정말 돈입니까 안락한 삶입니까 아닙니다 생수의 근원 되신 예수 그리스의 인 줄 믿습니다 우리 인생은 하나님으로 또 공급받는 그 은혜를 통하여 오늘도 우리가 살아감을 고백해야 되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안에 비춰주지 않는다면 우리는 이 땅 가운데 살 소망이 없는 그런 불안과 저주와 사망밖에 없는 존재들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의 목자가 되시어 우리를 인도하시고 이 광야 같은 척박한 땅과 협곡 같은 이런 골짜기 속에서도 어려움 속에서도 하나님은 우리를 인도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요 이 목자 대신 예수님을 따라갈 때 이 양이 목자를 따라갈 때 내가 가고 싶은 대로 갈 수가 없어요 그 골짜기 같은 협작한 그 광야의 길에서 목자만 따라가야 합니다 우리 삶은요 주님만 따라가는 삶이 돼야 합니다 그게 양이에요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의 법대로 살아가야 되는 줄 믿습니다 그런데요 이 땅을 살아갈 때에 내 뜻대로 살 때가 정말 너무 많습니다 주님이 가셨던 그 길 십자가의 그 길을 우리도 따라가야 합니다 우리의 인생의 지도자이시고 우리 인생의 소망이신 그 예수님을 의지하면서 우리는 성공적인 삶을 살아가야 되는 줄 믿습니다 예수님을 따라갈 때 의의 길을 따라갈 때 우리는 영원한 소망이 있고 생명이 있습니다 우린 목자 대신 예수님을 따라서 정말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 영원한 삶으로 인도하시는 목자 대신 예수님을 따라서 살아가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곧 가야 될 곳이 어디입니까? 바로 영원한 천국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우리 삶이 더 풍성해졌습니까? 더 나아졌습니까? 고난이 없어졌습니까? 어려움이 다 해결됐습니까? 우리 삶 가운데 그런 모든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다 할지라도 예수님은 나의 목자시다 오직 선하신 분이시다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이시라는 그런 믿음을 가지고 끝까지 포기하지 않는 그 믿음을 가지고 견디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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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님 오실 그날에 자라요 또다 충성된 종아 이렇게 칭찬받을 때 우리가 진정한 참된 안식과 평안을 누릴 줄 믿습니다 오늘 사절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십니다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아니하시나이다 아멘 우리가 이 사망의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는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면 우리가 두려움이 없어야 돼요 주님이 함께 하신다면 지금 내가 닥친 이 환란 어려움 두려움 근심 걱정 이 두려움 속에도 하나님을 의지하며 나가야 합니다 그런데 우리의 삶은 어때요? 의지하지 못하고 늘 근심과 걱정과 두려움 속에서 살아간다라는 것입니다 선하 목재 되신 그 예수님을 의지하면서 우리의 생명 되시고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우리가 온전한 교제를 누리고 주님과 온전한 평안을 누리며 기쁨과 감사의 삶으로 살아가야 되는 줄 믿습니다 우리 6절 말씀을 마지막으로 한번 더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재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아멘 요담이지만 단임 목사님께서 15분만 하라고 하셔가지고 정말 설교하기가 너무 힘든데 목사님은 2시간은 할 수 있지만 15분 설교는 하기 어려우실 것입니다 어쨌든 여러분 하나님은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 분입니다 부족함이 없는 곳입니다 왜냐하면 그곳은 목자가 인도하시는 곳이기 때문입니다 반드시 성령으로 공급받고 정말 생물이 넘치는 하나님의 사랑과 진리가 넘치는 그곳을 우리는 소망하면서 예수님을 따라 살아가는 복된 우리 성두님들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다윗이 이 양을 푸른 풀밭에 두고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고 그 양들이 그 밭에 누워있고 갈증이 없는 것은 두려움이 없는 것은 바로 목자가 있다라는 확실한 믿음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 삶 가운데 목자가 있으십니까? 나의 삶에 인도하시는 나의 생명이 되시는 목자 영원한 목자 예수 크리스도가 있으십니까? 우리의 영원한 집 여호와의 집에 영혼이 살 수 있다고 오늘 고백하고 있습니다 이 쉴만한 물가로 공급하시고 성령을 통하여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는 우리의 길이 되시는 그 예수님만 의지하며 나아가시는 우리 성두님들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정말 끝났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 하나님은 여호와의 집에서 우리와 영원히 살게 원하십니다 하나님은요 여호와의 집에서 우리와 영원히 살게 원하십니다 풍성한 삶을 원하세요 하나님은 우리와 영원한 삶을 통하여서 우리의 예배를 받기 원하십니다 그래서 그 쉴만한 물가 생명의 근원 되시고 생수의 강이 되신 그 예수 그리스를 통하여서 그 언약 안에 말씀 안에 살아갈 때 우리 안에 심과 평안을 누리며 살아갈 줄 믿습니다 살아갈 줄 믿습니다 저의 편이QUE